150년의 오랜 전통, 생동하는 리듬감과 완벽한 앙상블, 부산일보 창간 65주년 기념, 불가리아 슈멘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. 우리 시대 가장 한국적인 소리꾼 장사익을 특별 초청하여 찔레꽃, 리문 먼 곳에 등 주옥같은 멜로디로 불가리아 슈멘필 하모닉과의 또 다른 하모니를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. 이 공연은 주식회사 경동건설이 함께합니다. 이 공연은 주식회사 경동건설이 함께합니다.